이웃집 오취입니다 지금 참수리에 탑 진행 중이구요 지난번에 좀 헤매 가지고 진행이 좀 더 졌었거든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최강의 무기인 보메랑도 있는데 구슬이 또 여기 와있네요 일단 이거 들고 옆으로 아래쪽에 다 던져 놓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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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란 떨어졌습니다 팀의 조각 얻었구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거 바꿔놨죠 새곳을 어딨나 헉 왜 왜이래? 못 던지니? 어라 왜이러져? 바보가 됐는데 일단 다시 가볼게요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까 왜 안된거지? 덕분에 많이 맞았네요 떨어졌구요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어? 야야야 이번엔 아래초 딱히 뭐 색깔 안 바꿔도 상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던졌습니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러 가야되겠네요 아 참고로 이쪽 끝에 깨려면은 이 근처에 떨어지는 구멍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걸로 떨어지면 될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드디어 마지막 기둥을 부실 수 있겠네요 저번에 저번에 여기 폭탄이 나오는데 뭐가 좋은게 나올까 봐 그렇게 끝까지 찾으러 갔는지 탑이 한층 뭐 넣어내려는데 한층이 아니네요 자 탑 기둥 4개 다 푸셨구요 딱 좋은게 안나오네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자 층수가 지금 바뀌었어요 일단 워프하면은 바로 던전보스방 근처로 가긴 하는데 요거 안먹었으니까 저거 좀 챙겨먹고 올라가 볼게요 왠지 트레이신 이게 불약일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사운드가 굉장히 세네요 미리 챙겨먹고 그러게 잘한거 같아요 올라갔다 열쇠 없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 걸어보니까 여기로 올라갔었나 여기로 도 하긴 맵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상관없을지도 위치으로 바로 올라가자 자 왼쪽으로 가면은 전에 여기 뛰어내리고 했던 그런 위치였을텐데 좀 바뀌었어요 구조가 여기만 봐도 좀 바뀌었죠 원래 여기다 비어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일단 지금 색깔을 좀 바꿔야될 것 같아요 바꾸는 데가 아 여기있다 색상을 좀 바꿔서 지금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 열고 문 열고 이번엔 파란색이라 진행이 안되네요 자 이거 보스방 킨대 사실 보스방 아니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여기 지금 하나 아래로 가네요 여기 됐다 됐다 요거 하얀거는 위로 가겠죠 넌 또 왜 아래로 가니 음 됐어요 아 트레이시 이미 다른거랑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돈주고 산게 아직도 쓰질 않아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샷으로 좀 넘어가 보자 그럼 뭐 여기도 갔고 그냥 던전보스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가 던전보스라서 던전보스라 알바트로스 와 합체했네요 구메랑이 최고 미래 던전보스라 던전보스라 가라암보일 때 떨어지는게 제일 위험해요 에고고 총알피하기 느낌으로 적당히 좀 해라임만 에고고고고 그냥 떨어지면은 다시 재도전이라 에고고고고 아 에고고고고 바람볼 것 같으면 잠깐 계단 내려가서 에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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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고 타이밍에 안 맞았나 페레오 아 머리에도 맞을 수가 있구나 이런 반대 더 때릴 수 있을거라 기대했나네 좀 피하기 느낌으로 바람불 것 같죠? 바람불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 대씩 계속 바람불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았습니다 차근차근 신기하네 피아노래업 아니네 저녁무풍의 오르간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경쓰 피아노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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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이 어디갔죠? 닭이 있어야되는데 닭이 사라졌네요 무덤에 있나? 좀 번거롭긴 한데 마을로 가서 다시 역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 수영작 쪽 재능을 안 해가지고 잠깐 들려볼게요 어딘데 울리는거야? 안 바꿔 놓고 부메랑인줄 알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음 그는 골고루가 이렇게 골고루가 아래쪽이나 오른쪽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 감히 안 잡히네요 상관없으니까 무시하고 소영장이 나온거라고 소영과 껍질 하나였네요 개꺼가 왔는데 저거밖에 없었네요 이런 자 총원으로 가서 마을로 돌아갈게요 이거 또 게임 블록이야 꼬꼬 터지는거 아닌가 요 꼬꼬는 때리면 아파하죠 없는거 아니에요 없네요 어디갔어 큰일났네 요기 가려면 꼬꼬가 있어야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가보죠 하긴 거울방대 생겼으니까 상관없겠나 꼬꼬가 아니라 거울방대 그냥 보일수도 있겠네요 달려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고요 자 몇번째 오는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하트는 지금 못먹고 자 여기서 여기 옆에 갔었겠죠 갓 쎈거 같아요 저기 꼬부산자 열려있는거 보니까 여기는 열쇠오르드로 들어갔던데 같고 코코 부활해서 어디가 있는거지 아 여기 있네 뭐지 뭐지 부활은 내가 시켰는데 저 아저씨가 갖고 놀고 있네요 어 왜 저기있죠 마리오 아저씨가 모시러 오셨네 잔소리꾼 부엉이도 오시고 잔소리꾼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쁘게 내게 오죽 네 아 통로 발견해서 내려왔구요 이 녀석 맘에 안들어요 지금 벽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데 깨져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빠지면 다트 조각 하나 얻었습니다 잘해도 아무것도 안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내려가면 이제 봉도 올라가죠 여기도 옥샷 써서 넘어왔구요 옆에 옆에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위로 올라왔는데 요거겠죠 뭐 어 보무상자네 50루피 여기 자 아래로 떨어졌구요 이쪽 끝에 아마 하트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와야되니까 폭탄 놓고 여기로 들어갈게요 이런 이런 들어오자마자 떨어졌어요 이런 요거 불은 거울 방패로 치고 넘어오니까 지나갈 수 있네요 꼬꼬가 아니라 방패인가 보네요 자 잘 못들던 워프 귀엽고야 아 잠시만 열쇠 없는데 열쇠가 없는데 잘 잡으려나 왜 귀엽고 구경 교환 목탈 저 문 요거 여기서 나오는 공, 여기 아니고 여기 떨어지면 그냥 바로 이 거북이 어떻게 깨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가? 영혼을 울리는? 오 일어났습니다 오 자 이제 폭탄이랑 폭탄 화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참 도르네 같이 맞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깨졌으니 그냥 때릴 수도 있냐 잡았습니다 요정 나왔고요 마지막 던전인가요? 거북바위 마지막 던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아이템들은 아직 뭐 메인이 남아 있긴 할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